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 여러분 책 304페이지 Part 2 광대대몽사의 제안정정법과 계속정정법으로 가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1번 그 얘기는 의사가 된 내 아들 있었다. 4산주의 밑줄 Who became doctors의 동그라미 선행사 4산주가 광대대몽사 Who가 이끄는 회용사절 Who became doctors의 수식을 받는 제안정정법 또는 한정정정법으로 하죠. 제안정정법이죠. 제안정정법이란 말 그대로 광대대몽사가 이끄는 회용사절이 선행사의 의미를 뒤에서 제안해주는 용법이죠. 즉 여기 4산주는 마기란 내 아들이 아니라 의사가 된 내 아들 이런식으로 제안적 또는 한정적 의미를 갖는다는 얘기죠. 4산주 Who became doctors 의사가 된 내 아들 이 경우 그에게 아들이 의사가 된 4명 뿐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아들이 더 있었는지 확실치 않죠. 그러나 그 다음 문장 He had the 4 sons 카마고 Who became doctors 그 얘기는 아들이 넷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의사가 되었다. He had the 4 sons and they became doctors 결국 이런 뜻입니다. 아들은 넷 뿐이고 그 아들 전부 다가 의사가 되었다는 얘기죠. 카마와 후의 동그라미. 이렇게 광대대몽사 앞에 카마가 붙어있는 것을 계속적인 용법이라고 하죠. 계속적인 용법에서는 문장을 앞에서부터 서술을 하듯이 순서대로 해석해 나가면 되죠. 광대대몽사 중에 Who와 Which에만 계속적인 용법이 있습니다. 광대몽사 That과 What에는 계속적인 용법이 없다는 거 유의되겠죠. 다음 2번. 2번에서는 광대몽사가 계속적인 용법으로 쓰인 경우 어떤 의미를 갖는가 즉 문장의 내용에 따라서 and but for, though 같은 접사 플러스 대명사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가 있는데 그것을 설명하는 예문들입니다. I hate Jack, who habitually tell lies. 나는 Jack를 싫어하는데 뭐냐면 그가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기 때문이다. 카마와 후의 동그라미. 여기 계수직원 보호의 광대본사 Who는 이후의 접사 for 플러스 대명사 He로 바꿔서 I hate Jack, for he habitually tell lies. 이런 의미의 문장이 됩니다. 다음 I met a boy who told me the news. I met a boy, 카마, who told me the news. 나는 한 소녀를 만나는데 그가 내게 그 소식을 말했다. 카마와 후의 동그라미. 이때 관계대본사 Who는 and He로 바꿀 수 있죠. 즉, I met a boy, 카마, and he told me the news. 이런 의미의 문장이죠. 다음 The farmer, 카마, who is poor, 카마, is honest. 그 농부는 비록 가난하지만 정직하다. 카마 후의 동그라미. Who is poor에서 Who는 양보의 접사 though 플러스 He로 바꿀 수 있습니다. 즉, the farmer, 카마, though he is poor, 카마, is honest.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우측 페이지에 나오는 예문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She said, 그녀가 말하기를 Her father was a millionaire. 자기 아버지는 백만장자라고. Which, 그때 그것은 was a lie. 거짓말이었다. 카마와 후의 동그라미. 이때 후의 외치는 but it로 바꿀 수 있죠. 다음은 Part 3 관계대명사의 생략으로 갑니다. 먼저 1번부터 함께 보시죠. The lawyer whom I consulted gave me some useful advice. The lawyer I consulted gave me some useful advice. He has no friend whom he can depend on. He has no friend he can depend on. This is the problem which he alone has to deal with. This is the problem he alone has to deal with. 1번 첫 번째 암은 The lawyer whom I consulted gave me some useful advice. The lawyer whom I consulted gave me some useful advice. The lawyer whom I consulted 내가 상담한 그 변호사는 gave me some useful advice. 나에게 약간의 유용한 충고를 해줬다. whom의 동그라미. Consulted의 밑줄. The lawyer whom I consulted. 여기서 선행사 The lawyer가 내가 상담했던 그 변호사 이런 식으로 관계대명사 whom이 이끄는 형사절 whom I consulted의 한정을 받고 있죠. 이때 관계대명사 whom은 타동사 컨설티드의 목적을 역할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이때 whom은 생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whom을 빼고 The lawyer I consulted gave me some useful advice. 이런 식으로도 완전한 문장이 되죠. 이처럼 제한적 용법에서 타동사의 목적과 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각할 수가 있죠. 다음의 문 He has no friend whom he can depend on. He has no friend he can depend on. He has no friend whom he can depend on. 그는 의지할 친구가 없다. whom과 전사 on의 동그라미 No friend whom he can depend on. 여기서 보면 선행사 friend가 관계대명사 whom이 이끄는 형사절 whom he can depend on의 한정을 받고 있죠. 이때 관계대명사 whom은 군동사 depend on에서 전사 on의 목적이죠. 이와 같이 전사의 목적이 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도 역시 생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whom을 생략하면 He has no friend he can depend on. 이런 식으로도 문법이 맞는 관절한 문장이 되는 거죠. 또 이 경우 전사 on이 앞으로 나가 He has no friend on whom he can depend 이런 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는 whom을 생략시킬 수 없죠. 만약 whom을 생략시키려면 전사 on이 반드시 뒤로가 He has no friend he can depend on. 이런 식의 문장이 되죠. 다음 이것은 그가 혼자 처리해야 하는 문제이다. which와 with의 동그라미 여기서 선행사 the problem이 관계대명사 which가 이끄는 해용사절 which he alone has to deal with 이 한정을 받고 있죠. 이때 관계대명사 which는 군동사 deal with에서 전사 with의 목적이 되죠. 따라서 목적격 관계대사 위치는 생략이 가능하죠. 즉 this is the problem he alone has to deal with 이렇게서도 무방하죠. 물론 이 영어도 전사 with가 앞으로 나가 this is the problem with which he alone has to deal 이런 식이 될 때는 위치를 생략할 수 없죠. 위치를 생략하려면 전사 with가 반드시 뒤로가 this is the problem he alone has to deal with 이런 식이 돼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구호체에서는 목적격 관계대사를 대부분 생략하는 경향이 있죠. 다음 2번으로 넘어가죠. 2번에서는 주격 관계대사의 생략을 설명하는 예문들입니다. 주격 관계대사는 보통 생략하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해서는 생략할 수 있죠. 그럼 예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2번으로 넘어갑니다. 2번으로 넘어갑니다. 3번으로 넘어갑니다. 1번으로 넘어갑니다. 3번으로 넘어갑니다. 3번으로 넘어갑니다. 3번으로 넘어갑니다. 데트의 동그라미. 여기 관계대사 데트는 동사 used to be 다음에 나와야 하는 주격 보호 역할을 하는 주격 관계대사죠. 따라서 데트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격 관계대사에 비동사 다음에 나오는 보호 역할을 하게 되면 생략에 가능하다는 얘기죠. 따라서 영어도 she's not the chief woman she used to be 이런 형식이 돼도 아무 문제없는 거죠. 대개 구호체에서는 이처럼 생략된 형태를 더 많이 사용한다는 점 다음 나는 그런 바보가 아니다 That you thought me to be 네가 나를 뭐라고 생각했던 즉 나는 네가 생각했던 그런 바보는 아니다 That의 동그라미 이때 관계동사 that는 to be 다음에 나와야 하는 보호역화라는 주격관계동사죠 이때 That는 주격관계동사라도 생행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격관계동사가 be 동사 다음에 나오는 보호역화를 하게 되면 생행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 경우도 I'm not the fool you thought me to be 이런 형식으로도 무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이 경우는 to be도 생행이 가능하죠 다음 be 그는 세계적인 대학들 중에 한 사람이다 That의 동그라미 그 다음 there are에 몇 줄 That는 there are 다음에 나와야 하는 주어 역할은 주격관계동사 that이죠 따라서 that는 주격관계동사니까 원칙적으로 생행할 수 없지만 there are가 나와있기 때문에 관계동사 that는 생행할 수 있습니다 즉 관계동사 다음에 there is 혹은 there are가 됐을 때 주격관계동사라도 생행이 가능하죠 우측페이지에 나오는 예문을 한 번 더 보죠 He taught me the difference that there is between right and wrong He taught me the difference that there is between right and wrong He taught me the difference that there is between right and wrong 그는 내게 선과 악의 차이를 가르쳐줬다 That의 동그라미 there is 밑줄 that는 there is 다음에 나와야 하는 주격관계동사 that죠 따라서 that는 주격관계동사니까 원칙적으로 생행할 수 없지만 there is가 있기 때문에 that는 주격관계동사라도 생행이 가능한 겁니다 이번에는 c의 예문들을 보겠습니다 There is a lady at the door who wants to see you There is a lady at the door who wants to see you There is a lady at the door who wants to see you 당신을 만나보고 싶어하는 한 여자분이 문에 있다 There is 밑줄 그 다음 후의 동그라미 There is로 시작되는 구문이죠 이처럼 There is로 시작되는 구문에서는 주격이라도 관계동사를 생행할 수 있죠 즉 주격관계동사 후를 생행하고 There is a lady at the door who wants to see you 이런 식으로 써도 무방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It was Wilson that told me this It was Wilson told me this It was Wilson that told me this 이것을 내게 얘기한 사람은 바로 Wilson이었다 It was의 밑줄 That의 동그라미 이번에는 It was Wilson that 뭐뭐 이런 식으로 It that 강조문이죠 역시 It is 뭐뭐 that 뭐뭐 이런 형식의 강조구문에서는 주격이라도 관계동사를 생행할 수 있습니다 즉 It was Wilson told me this 이런 문장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우측 페이지에 나오는 예문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It was Susan who said so It was Susan said so It was Susan who said so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바로 수준이었다 It was의 밑줄 후의 동그라미 It that 강조구문인데 강조되는 부분이 사람이기 때문에 that 대신에 후가 쓴 경우죠 그러나 역시 It that 강조구문의 일종이니까 주격관계동사 후는 생행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 Who was it that told you the matter Who was it that told you the matter Who was it that told you the matter 그 문제를 혹은 그 일을 너에게 얘기한 사람은 바로 누구였느냐 Was it의 밑줄 that의 동그라미 역시 It is 뭐뭐 that 뭐뭐 이런 형식의 강조문이죠 강조되는 부분이 의문사 후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 Who was it that told you the matter 이런 식의 된 거죠 따라서 여기 that도 주격관계동사지만 생행이 가능해 Who was it told you the matter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C에서 3개의 예문을 살펴봤는데 C의 경우는 현대용어에서는 잘 쓰지 않는 용법이라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대용어에서는 관계동사 생략 없이 There is a lady who wants to see you It was Wilson that told me this Who was it that told you the matter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이 더 법인적이죠 그러나 옛 문어들이 쓴 옛 글에는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런 용법을 알고는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페이지를 바꿔 306페이지 Part 4 복합관계동사로 가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관계동사에 F가 붙은 것을 복합관계동사라고 하는데 복합관계동사는 그 안에 이미 선행사가 포함되어 있죠 예를 들어 Whoever 하면 Anyone who Whomever는 Anyone whom Whichever 또는 Whatever 하면 Anything get 이렇다 되죠 이런 복합관계동사는 각각 명사적 현대용사적 그리고 부사적 용법으로 사용됩니다 먼저 1번에서는 복합관계동사의 명사적 용법을 설명하는 예문들이 되겠습니다 명사적 용법이란 복합관계동사가 혐용사적이 아니라 명사적을 이끄는 경우를 말하죠 예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1번에 1번에 A Could I speak to whoever is in charge of sales B Give it to whomever you please C Choose whichever you like D I eat whatever I want and still don't gain weight 먼저 A Could I speak to whoever is in charge of sales Could I speak to whoever is in charge of sales 판매를 담당하는 암호하구나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whoever의 동그라미 관계동사 후에 ever가 붙은 복합관계동사 whoever가 나왔는데 여기 whoever는 anyone who 즉 어느 누구든지 이런 뜻이죠 이때 whoever가 이끄는 whoever is in charge of sales 명사질로서 전세 2의 목적이 되죠 우측 페이지에 나오는 예문 하나 더 보면 Whoever comes first may take it Whoever comes first 먼저 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누구든 먼저 오는 사람이 may take it 그것을 가질 수 있다 whoever의 동그라미 whoever는 anyone who로 바꿀 수 있죠 다음 B Give it to whomever you please Give it to whomever you please 그것을 네가 좋아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주어라 whomever의 동그라미 whomever you please 여기서 복합관계동사 whomever는 anyone whom 어느 누구에게든지 이렇듯이 whomever가 이끄는 whomever you please는 역시 전세 2의 목적이 되는 명사절이죠 whomever는 타동사 please의 목적이 되는 목적이니까 whomever가 쓴 겁니다 우측 페이지에 나오는 예문 하나 더 보면 bring whomever you like bring whomever you like 네가 좋아하는 누구든지 데려와라 whomever의 동그라미 whomever는 anyone whom으로 바꿀 수 있죠 다음 C Choose whichever you like Choose whichever you like 마음에 드는 어느 쪽이나 고르시오 whichever의 동그라미 여기서 복합관계동사 whichever는 anything that 즉 뭐뭐하는 어느 쪽이든지 이런 뜻이죠 whichever가 이끄는 whichever you like 타동사 Choose의 목적이 되는 역시 명사절이죠 다음 D I eat whatever I want and still don't gain weight I eat whatever I want and still don't gain weight I eat whatever I want 나는 원하는 것을 무엇이나 먹는다 and still 그래도 여전히 즉 그림도 불구하고 don't gain weight 체중이 늘지 않는다 whatever의 동그라미 whatever I want 내가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이럴수록 여기서 복합관계동사 whatever 역시 anything that 의미죠 그리고 whatever I want 는 타동사 eat의 목적화되는 역시 명사절이 되죠 우측 페이지에 나오는 예문 하나 더 보면 whatever I have is yours whatever I have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나 eat you 네 것이다 whatever의 동그라미 whatever는 anything that를 바꿀 수 있죠 다음 2번에서는 복합관계동사의 형사절 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복합관계동사 중에서 whatever whichever who's ever 이런 형사절 용법이 있죠 그럼 예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A You may read whatever book you like You may read whatever book you like You may read 너는 읽어도 된다 whatever book you like 네가 좋아하는 어떤 책이든지 whatever의 동그라미 여기 whatever는 복합관계 형사로 whatever book은 any book that 즉 어떤 책이든 이렇듯으로 명사 book을 수식하는 형사절 용법을 쓰인 거죠 다음 B Choose whichever day is best for you Choose whichever day is best for you 어느 쪽이든 너에게 가장 좋은 나라를 선택해라 whichever의 동그라미 여기 whichever 역시 복합관계 형사로 whichever day는 any of the days that 즉 뭐뭐한 날들 중에서 어떤 날이든 이렇듯으로 명사 day를 수식하는 형사절 용법이죠 또는 whichever day를 간단히 any day date 이런 식으로 바꿔서 상관없겠죠 우측 페이지에 나오는 예문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Take whichever measures You think best Take whichever measures 어떤 대책이건 취하시오 You think best 당신이 최상이라고 생각하는 당신이 최상이라고 생각하는 대책 중에서 어떤 것이고 취하시오 다시 얘기해 당신이 최상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대책이고 취하시오 결국은 말이죠 whichever의 동그라미 whichever는 any of the measures that 또는 간단히 any measures that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겠죠 다음 3번에서는 복합관계정사의 부사정법을 보겠습니다 부사정법이란 복합관계정사가 비록 뭐 말지라도 이런 절 나타내는 양보의 부사절을 이끌때를 말하죠 그럼 함께 예문을 보겠습니다 3 A Whoever may come they will be welcome B Whatever you do do it well 첫 번째 예문 Whoever may come they will be welcome Whoever comes they will be welcome Whoever comes 누가 오든 they will be welcome 환영을 받을 것이다 Whoever의 동그라미 여기 복합관계정사 whoever는 누가 뭐를 할지라도 이럴수록 양보의 부사절 whoever comes 이끌고 있죠 이때 whoever는 no matter who로 바꿀 수 있죠 no matter who comes 누가 오든 간에 they will be welcome 환영을 받을 것이다 다음 Whatever you do do it well Whatever you do do it well Whatever you do 네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do it well 그것을 잘해라 Whatever의 동그라미 여기 복합관계정사 whatever는 무엇이든 간에 이럴수록 양보의 부사절 whatever you do 이끌고 있죠 이때 whatever는 no matter what로 바꿀 수 있죠 no matter what you do 네가 무엇을 하든 간에 do it well 그것을 잘해라 다음 우측 페이지에 나오는 whatever가 부사로 쓰여 강조형법을 쓰이는 경우도 살펴보겠습니다 부사 whatever는 부정문 음문에서 강조를 쓰여 at all의 의미를 갖죠 먼저 첫 번째 의문을 보이는 there can be no doubt whatever about it there can be no doubt whatever about it 그것에 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전혀 있을 수 없다 no와 whatever의 동그라미 여기 whatever는 부사로 부정어 노 다음에 와서 어떤 의심도 있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부정의 의미를 강조해 주겠습니다 즉 there can be no doubt at all about it 이런 뜻이죠 다음의 의문 is there any chance whatever is there any chance whatever 조금이라도 어떤 가망이 있습니까 any와 whatever의 동그라미 any chance whatever에서 부사 whatever는 음문에서요 조금이라도 이런 의미로 any 의미를 강조해 주겠지요 즉 is there any chance at all 이런 의미죠 이처럼 whatever는 no나 any가 있는 문장에서 no와 any 의미를 더 강조해 주게 됩니다 다음은 part 5 의사관계동사로 넘어갑니다 접속사 as와 then 그리고 but는 종종 관계대명사와 유사한 용법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바로 의사관계동사라고 하죠 우선 1번에서는 관계대명사로서의 as 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number 5 number 1 a choose such friends as will benefit you b i have the same trouble as you have c as many men as came were caught d he often loses his temper as is often the case with impatient young men 먼저 이번 예물은 choose such friends as will benefit you choose such friends as will benefit you 너에게 이익이 될 그런 친구들을 선택하여라 such와 as의 동일함이 will benefit 밑줄 such friends as will benefit you 너에게 이익이 될 그런 친구들 여기서 선행사 such friends는 주격 관계명사 as가 이끄는 형식을 as will benefit you 수시를 바꿨습니다 즉 as가 will benefit you 주역을 하니까 주격 관계명사에 속하고 앞에 선행사에 such가 있기 때문에 상관적으로 as가 사용된 겁니다 이처럼 선행사에 such가 들어간다든지 또는 the same이나 as 등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명사로 as를 써주게 되죠 접속사에서 전용된 관계명사이기 때문에 의사 관계명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benefit 동그라미 benefit가 타동차로 쓰이면 뭐뭐 이익이 되다 즉 profit 뜻이 되죠 다음 b 나도 네가 가지고 있는 똑같은 괴로움을 갖고 있다 the same과 as의 동그라미 have의 밑줄 the same travel as you have 여기서는 선행사 the same travel에 the same이 들어있기 때문에 상관적으로 관계명사로 as가 쓰인 거죠 이때 as는 as는 you have의 많이 많이 주께 관계명사 as가 이끄는 행운설 as came 수위를 바꿨죠 역시 선행사에 as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상관적으로 의사 관계명사 as가 사용되는 거죠 다음 d he often loses his temper as is often the case with impatient young men he often loses his temper 그는 자주 화를 낸다 즉 그는 화를 잘 낸다 as is often the case with impatient young men 참을성 없는 젊은이들이 흔히 그러하듯이 he often loses his temper 의 밑줄 as의 동그라미 이번에는 관계명사 as가 계속적 용법의 관계명사 위처럼 앞에 나오는 주절 전체를 선행사로 받는 용법입니다 즉 여기 의사 관계명사 as는 일종의 계속적 용법으로 주절인 he often loses his temper 전체를 선행사로 받고 있는 거죠 즉 he often loses his temper and it is often the case with impatient young men 이런 뜻이죠 이 경우 as it often 이를 문두로 보내 as it is often the case with impatient young men he often loses his temper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죠 as it is often the case with amateur as it is often the case with more 이런 식으로 모모에게는 흔히 있는 일이지만 이름이 하나의 관용으로 암기해두는 게 좋겠습니다 loses his temper 의 동그라미 lose once temper 하면 화를 내다 우라통을 터뜨리다 반대말은 keep 혹은 hold 혹은 control once temper 화를 억누르다 이것이 되겠죠 그 다음 impatient의 밑줄 참을성 있는 이르세 patient의 반대말이니까 참을성 없는 안다라는 즉 restris하고 같은 말이죠 다음 우측 페이지에 나오는 예문 두 개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문 he was an american as i knew from his accent he was an american as i knew from his accent as i knew from his accent 내가 그의 억양 즉 말투에서 아니리지만 he was an american 그는 미국인에다 he was an american 의 밑줄 as의 동그라미 역시 일종의 괴수중 법으로 의사관계 명사 as는 암문장 전체를 생서를 받는 거죠 즉 he was an american and i knew it from his accent 이렇듯이요 그 다음 예문 as was the custom with him he went out for a walk after supper as was the custom with him he went out for a walk after supper as was the custom with him 여기 custom은 습관이라는 뜻이니까 그에게 습관인 것처럼 즉 그가 늘 하듯이 he went out for a walk after supper 그는 저녁 식사 후 산책 나갔다 원래 형태는 he went out for a walk after supper comma as was the custom with him 이런 형태인데 as was the custom with him 이 문두로 도시된 거죠 역시 as는 일종의 괴수중법의 의사관계 명사이고 he went out for a walk after supper 전체가 선행사되는 구문이죠 이 영어도 as is the custom 우드 모모 이런 식으로 모모가 늘 그러듯이 이런 식의 하나의 구문으로 알아들는 게 편리하죠 다음 2분할 차례인데 2번에서는 의사관계 명사 바트를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다음 2번 there is no rule but has some exceptions there is no rule but has some exceptions 예 없는 규칙은 없다 우리가 흔히 쓰는 기억원이죠 바트의 동그라미 no rule but has some exceptions 여기서 선행사 no rule 의사관계 등사 바트가 이끄는 형사절 but has some exceptions 수위를 바꿉습니다 이때 바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러나 이런 의미의 접속이 아니죠 이때 바트는 의사관계 등으로 that not 의미가 됩니다 즉 there is no rule that has not some exceptions 예의가 없는 규칙은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현대 용어에서는 의사관계 명사로 바트가 거의 사용되지 않지만 격언이나 오래된 글에는 나오니까 알아두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우측 페이지에 나오는 또 하나의 의문을 보면 there was no one but admired his courage there was no one but admired his courage 그의 용기에 경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바트의 동그라미 바트는 역시 의사관계 정사로 there was no one that did not admire his courage 이렇듯이 되죠 다음 3번 이번에는 의사관계 정사 댄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다음 3번 다음 전쟁은 상상할 수 있는 이상으로 잔여할 것이다 more than의 동그라미 more cruel than can be imagined 이 부분을 보면 cruel 다음에 war가 생각된 것으로 more cruel war 이런 식으로 생각된 선행사 war에 비교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선행사가 비교급을 수반하는 경우 대개 관계대문사로 의사관계대문사 데니스입니다 여기 단은 can be에 주어되는 주격의사관계대문사죠 우측 페이지에 나오는 예문을 하나 더 보면 fewer people than we had expected were present at the meeting fewer people than we had expected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적은 사람들이 were present at the meeting 그 모임에 참석했다 fewer than의 동그라미 여기 단은 타동사 had expected의 목적에 해당되는 접속사에서 전용된 목적격 의사관계 정사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part 6 관계형서를 갑니다 관계대문사 중에 which와 what는 종종 문장 속에서 명사를 수반하여 형사처럼 쓰이기도 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를 관계형서를 부르죠 보통 계속정보의 관계대문사 which 플러스 명사 또 관계대문사 what 플러스 명사 또는 복합관계대문사 whichever 혹은 whatever 플러스 명사 이런 세 가지 형태로 사용합니다 그럼 함께 예문을 함께 보죠 number 6 number 1 he spoke to me in french which language I could not understand number 2 I gave them what money I had number 3 I will approve whichever course you decide on 먼저 1번 he spoke to me in french which language I could not understand he spoke to me in french comma which language I could not understand he spoke to me in french 그는 나에게 불어로 말했는데 which language I could not understand 그 언어를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comma와 which language 동그라미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문사 which 플러스 명사 language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 which는 명사 language를 수식하는 관계회용사가 되죠 즉 이 문장은 he spoke to me in french but I could not understand that language 이런 문장에서 접사 파트와 지시회용사 that 대신에 관계회용사 which가 사용된 것으로 보면 되죠 다음 2번 I gave them what money I had I gave them what money I had 나는 그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주었다 what money 동그라미 what 플러스 명사 이런 형태니까 여기 what는 역시 관계형사가 되죠 what 플러스 명사 이런 형태로 뭐뭐한 모두 뭐뭐 즉 all the 플러스 명사 플러스 관계정사 데트 이런 의미가 됩니다 즉 이 문장은 I gave them all the money that I had 혹은 목적격 관계정사는 생각 가능하니까 I gave them all the money I had 나는 내가 가지고 있던 돈 모두를 그들에게 주었다 이런 의미의 문장이 되죠 또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what 플러스 명사 말고도 명사 앞에 little이나 few가 붙어 what little 플러스 불가사 명사 또는 what few 플러스 가사 명사의 복성 이런 형태로 얼마 안 되지만 뭐뭐를 모두 이런 의미가 사용될 수 있죠 예를 들어 I gave her what little money I had 이렇게 하면 I gave her all the little money that I had 나는 얼마 안 되지만 내가 가진 모든 돈을 그녀에게 주었다 이렇게 되고 또 I lost what few books I had about 이렇게 하면 I lost all the few books that I had about 나는 얼마 안 되지만 즉 몇 권 안 되지만 내가 산 모든 책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됩니다 다음 3번 I will approve whichever course you decide on I will approve whichever 혹은 whatever course you decide on whichever 또는 whatever 그 다음 course의 각동으로니 I will approve 나는 승인을 하겠다 whichever 또는 whatever course you decide on 네가 결정하는 어느 쪽 과정이든 간에 또는 네가 결정하는 어느 과정이든 간에 whichever course 또는 whatever course 여기서 whichever 또는 whatever는 관계형사 which나 혹은 what the ever가 붙어서 만들어진 복합관계형사죠 복합관계형사 whichever나 whatever 용법은 기본적으로 관계형사 which나 what와 동일하죠 다만 단순히 앞에 나온 선행사를 가리키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뭐마라도 이런 의미를 덧붙인다는 점이 다르죠 이 복합관계형사는 앞서 설명한 Part 4 복합관계형사의 2번에 나오는 형사정법하고 똑같은 겁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I will approve any of the courses you decide on 또는 I will approve any course that you decide on 이런 식으로 바꿔서 할 수 있겠습니다 Part 6 관계형사의 끝으로 기본 부설명 강의를 전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철저히 학과를 당부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 문법장문 시간에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죠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